대리기사 폭행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이 없었던 이가 있습니다. 세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입니다. 할 말이 없어서였을 수도 있고 증거가 다 나오도록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는 꼬박 일주일을 채운 뒤에야 몸을 움직였습니다. 그것도 국민 앞에 나선 것이 아니라 소환 통보를 한 경찰서로 그것도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. 뒤늦게 대리기사와 유가족을 향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그마저도 성명서였습니다. 그동안 김 의원은 17일 새벽 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도 기자회견 한 번 안 했습니다.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는 폭행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했다가 뉴스K 보도로 그 말도 사실과 달랐음이 확인됐습니다. 대리기사 이모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곤란해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. 사과는 김현 의원에게서 직접 받고 싶다고도 했습니다. 물론 김 의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. 현직 국회의원이 입 다물고 있던 일주일 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이 온갖 과장 보도, 왜곡 보도에 휘둘렸다는 사실입니다. 비겁하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. 뉴스K 마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